자 오늘은 CMOS 인버터 CMOS 스태틱 로직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로 이 파트가 아날로그 인데 왜 디지털 회로인 CMOS 인버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는 아날로그 설계가 트랜지스터 레벨 회로 설계를 다 아날로그 회로 설계라 그래요 그래서 회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예를 들면 d램 칩이 거의 디지털 신호를 취급하는데 트랜지스터 레벨로 함으로 이걸 아날로그 설계라 그러죠 이제 디지털 설계는 이제 베릴로그를 이용한 시스템 설계를 주로 디지털 설계를 한다 CMOS 인버터를 우리가 여기 Threshold 전압을 지난번에 아마 계산하는 법이 있었고 여기 전류 전압을 그림을 딱 그려 가지고 지금 엠모스 W가 채널 위스가 1 마이크론이고 채널 랭스가 0.35 마이크론을 우리가 레벨 55로 시뮬레이션을 딱 해보면은 그래서 게이트 소스 전압이 3볼트일 때 우리가 드레인 소스 전압 서프라이를 3볼트로 쓰려고 해요 서프라이를 3볼트로 쓰면은 저... 잠깐만요... 오... 꺼져 버렸네... 아 됐다... 자... 자... 서프라이를 3볼트를 쓰면은 지금 여기서 드레인 소스 전압이 3볼트일 때 게이트 소스 전압이... 아... 게이트 소스 전압이 3볼트이고 이게 한 500마이크로암페어 정도의 전류가 흐르죠 1x035NMOS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CMOS 따질 때 이 좌항 이걸 우리가 나중에 R0N이라 그럴 거에요 R0N 이라고 해서 요 기울기다 그지? 1 of GDS 그래서 그 다음에 PMOS도 보면은 VGS가 3x035 에서 VGS가 마이너스 5볼트일 때 드레인 소스 전압이 마이너스 3볼트 둘 다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볼트일 때 드레인 소스 전압이 마이너스 3볼트일 때 거의 500마이크로암페어 정도 흐르죠 그래서 거의 전류가 매칭이 된다 이 기울기를 우리가 나중에 R0P 라 그럴 거에요 이 기울기의 역수죠 사실은 1 of GDS 트레인젠트 딜레이 계산할 때 쓴다 그래서 CMOS 인버터는 지금 NMOS PMOS 를 구성되어 있고 이쪽이 입력이죠 입력 전압 VI가 여기가 입력 전압이다 VI가 0볼트일 때 딱 보면은 NMOS 게이트 소스 전압이 0볼트 PMOS 게이트 소스 전압은 마이너스 3볼트 여기가 3볼트 게이트 소스 전압이 마이너스 3볼트 맞죠? 0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PMOS은 ON 돼 있고 전류가 흐를 능력이 돼 있고 NMOS은 끊어져 있죠 Threshold 전압보다 작아서 그래서 이쪽은 전류가 0이다 다 끊어져 있다 근데 얘는 전류 흐를 능력이 있는데 전류가 안 흐름으로 이쪽에서 전류를 흘려 주는 게 없으므로 드레인 소스가 0볼트가 돼서 VO는 VDD인 3볼트하고 같아진다 그죠? 그 출력이 여기 출력이 지금 3볼트가 되는 거죠 자 VI가 만약에 그게 되면은 3볼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역전되겠죠 이쪽이 3볼트가 되면은 입력이 게이트 소스가 3볼트고 VI가 3볼트 NMOS 게이트 소스 그래서 PMOS 게이트 소스는 0볼트가 되죠 그래서 PMOS 게이트 소스는 0볼트니까 PMOS가 끊어져서 전류를 못 흘린다 NMOS는 전류 흘릴 능력이 있는데 전류가 안 흐름으로 VDS가 0볼트가 돼서 VO가 0볼트가 되죠 그래서 로직이 인버전 된다 그죠? 그래서 DC 전달함수 CMOS 인버터의 전달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노란 선처럼 되죠 중간에 VO equal VI가 되는 점을 우리가 로직 Threshold라고 그러죠 로직 Threshold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죠 로직 Threshold 전압이 지금 얼마냐 하면은 아 1.373 정도 1.373 볼트 얘가 로직 Threshold 전압이다 1.5 볼트보다 조금 작죠 그래 이 말은 NMOS가 조금 더 스트롱한 거에요 PMOS 보다 그래서 이게 로직 DC 전달함수고 전류를 봤더니 여기 한 130 트랜지션 부근에서 한 138 마이크로 함폐가 흐르네 그 때 제일 많이 흐르죠 로직 Threshold 부근이죠 자 DC 전달함수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VO하고 VI를 봤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로직 Threshold는 대체적인 경계고 0하고 1의 경계 근데 실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기울기가 1인점이죠 기울기가 1인점의 입력 전압을 VIL VIH 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저 이 출력은 여기서 보면 VOH는 하이 레벨은 VDD죠 VOL 로우 레벨은 0V고 그죠 얘는 3V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노이즈가 좀 와도 노이즈가 이만큼 커도 노이즈 이게 저 게인이 1보다 작은 영역에 있으면은 이게 허용되죠 허용 허용 범위 입력 허용 범위가 허용 범위가 요 범위죠 그래서 이 이게 이제 VOH가 VDD가 될 거니까 노이즈가 마이너스 노이즈가 이만큼 와도 개인이 1 영역을 안 넘어가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이 노이즈 마진 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출력이 로우는 0 인데 노이즈가 이만큼 와도 저 개인 1 보다 큰 영역을 안 넘어가니까 오케이 로우 노이즈 마진 여기는 금지 구역이죠 허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게인이 너무 커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로직 스레시홀더 전압을 구하려면 이거 둘 다 나중에 따져보면 세추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경계에는 경계를 쭉 써놨죠 1번 영역 이런데 지금 요 3번 영역을 보면은 둘 다 세추레이션이죠 세추레이션 전류를 가지고 채널링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면은 로직 스레시홀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nmos가 굉장히 커면은 w of l이 무지 커면은 우리가 이걸 지울 수가 있죠 그래서 nmos가 very very strong 하면은 로직 스레시홀더는 nmos 스레시홀더 전압으로 가죠 여기 딱 전압 레벨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달함수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이 이쪽이 vi 이쪽이 v o 라 그러면은 전달함수 특성은 nmos가 very strong 하면은 어 얘가 그쪽으로 가죠 어 요렇게 가가지고 어 잠깐만요 어 요렇게 가서 로직 스레시홀더가 이쪽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게 스트롱 nmos다 스트롱 n nmos가 더 스트롱하다 그러니까 w of l이 아 그거 한거죠 요 nmos w of l이 무지 크고 반대로 반대로 pmos가 very strong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pmos가 very strong 하면은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장되게 그랬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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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요즘이 vthn 이고요 요즘이 vdd- pmos threshold 이게 이제 strong p 다 그죠 pmos가 strong 이제 이게 지워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죠 pmos가 strong 할 때는 자 그래서 요 이제 노이즈 마진이 우리가 아까 말했죠 노이즈 마진이 어떻게 되냐면 low noise margin은 v i l 빼기 v o l v o l 0이죠 high noise margin은 어 이게 v o h vdd죠 ve v o l 이즈 v LEVEL ì level v g v c 카운트 해주죠 이쪽은 0범위로 카운트 해준다 0범위 입력범위가 그죠 여기는 금지 개인이 1보다 크므로 금지되어 있다 여기 들어가면은 에러로 카운트 하는거죠 금지 금지다 금지 금지 법이든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 이걸 vih식을 유도하는 걸 보였어요 자 스테틱 cmos 로지케이터는 지금 저 인버터 cmos 인버터도 스테틱 cmos 로지케이터 인데 nmos 풀다운 하고 pmos 풀업 그 사이에 출력을 꺼내고 이 입력은 nmos 풀다운 하고 pmos 풀업에 같이 가 있어요 풀다운은 nmos 이 블락이 켜지면은 vo가 0으로 0에 붙는다고 풀다운 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요 스테틱 cmos 로직은 풀다운은 nmos 풀업은 pmos tr.mos mosfet works entonces immo switch 스위치 스위치가 된다는 게 이쪽이 on 되면 저 off가 되요 게 같은 로직인데 서로 상이 검 приб Jacques ampp capital energywechsel 크리스케 walt tpon kto 풀데囉 지금 flup이 온 되면 pulldown의 off가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이 VO노드는 항상 VDD 또는 VSS 얘가 이제 스테이블 할 때 0이나 VDD로 입력이 딱 안정된 입력이 딱 들어올 상태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온 데 있으니까 플러업이 온 데 있으면 이렇게 저항 패스를 통해서 VDD에 연결되어 있죠 혹은 VSS에 연결되어 있다 DC 패스 이게 노이즈에 굉장히 강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여기에 노이즈가 캐페시티브 노이즈 이렇게 타고도 아주 로우 임피던스 패스로 로우 임피던스로 VDD 혹은 VSS에 붙으니까 노이즈가 카플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스테틱 시모스는 노이즈에 강하다 그래서 시모스 인버트가 가장 간단한 스테틱 시모스 로직이죠 엠모스 하나가 풀다운이고 피모스 하나가 플러업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투 인풋 랜드를 보면은 지금 요렇게 했는데 투 인풋 랜드 어휴근 숙지네 투 인풋 랜드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요 이렇게 만들죠 잠깐만요 자 우리가 출력 Y가 A하고 B 랜드니까 입력 A하고 B의 랜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엠모스 풀다운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AB의 직렬로 만들어예요 이게 엠모스다 엠모스는 AB의 직렬 회로가 되어있다 왜냐하면 얘가 그거니까 둘 다 1일 때만 저 엠모스가 1일 켜져서 이 Y를 0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 다음에 피모스를 보면은 피모스 할 때는 이거 Y바를 해본다 Y바를 하면은 Y바 하기 전에 요렇게 봐요 잠깐만 더 몰강 법칙을 쓰면은 이게 아 Y바는 안한다 Y바는 M모스 쪽이네 풀다운이니까 더 몰강 법칙을 쓰면 요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얘가 1이던지 A가 0 혹은 B가 0이면 IF THEN Y 꼴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게 피모스 각각을 나타내는데 그것들이 병렬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더 악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돼서 A, A를 붙이면 A가 0일 때 이게 온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하면은 로직이 구성이 되죠 얘가 이제 그게 된다는 거지 A, B의 바 2인풋 랜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숙제가 있고 자 DC전달함수에서 디지털로직은 반드시 개인이 1보다 큰 영역이 있어야 이게 더 리제너레이션 돼서 디지털 회로로 동작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비선형이다 비선형 빨간 거로 표시해 보듯이 DC전달함수가 비선형이다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웨이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이렇게 한참 지나면 굉장히 샤프하게 바뀌죠 리제너레이션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시모스 인버터인가 봐 시모스 인버터를 이와 같이 3단을 만들었는데 E는 노란 것처럼 완만하게 넣으면 O1 에서는 빨간 것처럼 좀 샤프해졌고 O2 에는 더 샤프해졌죠 요 살색 같은가 마젠타인가 살색 갈수록 샤프해진다 왜냐하면 개인이 1보다 큰 영역이 있기 때문에 4단을 만들어내면 1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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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불로